구독해 주실 거죠? 아 몰라 오늘은 제가 노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먹으려면 즐겁게 먹으면 즐겁게 어니아 싸서 맛있다 얇으니까 얇아도 맛있어 얇은 게 야채를 다 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물에다 적신 다음에 튀겨먹어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먹어요 한나언니 얘기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돼요 아니 듣고 싶어 구멍 뚫어 갖고 한다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먹으면서 들으면 돼 먹으면서 먹으면 좋고 싶어요 근데 진짜 오빠는 여자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 요즘 우리 오빠의 앞에서 우리 오징어 됐어 어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좋아 예 찬지는 어떠신지요 괜찮습니다 입맛이 맞으십니까 맞습니다